자 한 분씩 나오시면 돼요 한 분씩 나오시면 돼요 우영 그만 여러분들 소리니까 내가 최선을 따라갑니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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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 야호 야호 잘한다 우영 와 성공 반응 숨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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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2, 3, 4 1, 2, 3 2, 3 3 2, 3 2, 3 3 2 너무 슬픔 와우. 되게 소중한 거에요.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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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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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SBS 스탄킹 무대입니다. SBS 탁기 무대에서 우영 군이 SBS 기무를 부시는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발로 그냥 강하게 냅다 부셔버렸습니다. 당황한 조명 감독님은 지금 입에서 자꾸 CC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깔끔히 현장 리포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뺐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나 오늘 끝났다.